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오늘은 야채에다가 당근 랍페에다가 닭가슴살을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왔어요. 너무 아름답죠? 네, 닭가슴살이 정말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오이드 들어갔고 또 당근 앞에 닭가슴살, 그리고 각종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닭가슴살과 야채와 당근 랍페에다가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시대 가족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고 거냉해요. 우리 상암에서 만나요. 우리 옹기와 홈, 때스때스, 오늘 저 다섯 번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영혼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거냉 거냉 예쁘죠? 맛있어 보이죠? 네, 맛있어. 당근, 라떼, 또 닭가슴살.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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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에.